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혜리 잘 다녀와. 엄마 인사 감사합니다. 혜리도 혜리도. 은혜가 밥 먹고 밥 먹고 이해보세요. 이를 어떻게 해야지? 이를 어떻게 해야죠? 혜리도 잘 먹냐 보자 고기 놔둬는데 고기 놔줄까? 와 진짜 잘 먹는다 엄마 오늘따라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고기 먹으면 꼭 잘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지 여보세요 엄마 여기 또 어떤 창조 냄새가 나는데? 맞아 테리 냄새인가? 핫도그 풀까? 나 해볼래 나쁘시네요 양말에 벗겨야 되나? 봐봐 기름장 네 감사합니다 작은 거 일단 먼저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가 시켜놔서 뭘 적응이야 아니 이거 아니 작은 거 콩트콩트랑 달라고? 어 얘 맛있는데 얘 맛있겠지 너 너무 잔인하다 콩트콩트 거리는 거 달라고 하다니 꼼꼼 씹어 먹어야 돼 어때? 맛있어 볼게요 시작 세게 세게 발차기 에이 에이 더 높게 해야지 왜 왜 더 높게 옆으로 오 오 땅땅땅땅땅 아아아아 왕호야 왕호야 뭐가 감정 슈퍼맨 이거 잡아 뭐했는데 이거 요것도 아니냐 요것도 이거 맞아요 맛있어 맛있어 응 누구야 누구야? 어 마이갓 나만 같겠대 슬라임 아니 윤서가 이거 두 개를 보더니 지는 이거 샀잖아 이게 너무 갖고 싶었던거지 오 어 감사합니다 했어? 슬라임 감사합니다 슬라임 고1등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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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좋아해 빛바구와 친구들 지적이라는 것만이야 당연히 내 가사야 너에게 우리 가진 밸뚝 아니야 키를 높게 잡았네 저랑 미래는 쉽게 웃을거야 하나 둘 시간이 좁으면 우리 목표를 할거야 고마웠어요 그는 그는 평상남마로 엄마 언제 꼽았다? 아빠가 꼽았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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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아빠 하나만 있어 됐어 혜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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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언니 줘 혜리언니 줘 인형하나 니네가 오늘 생일일지 언제가 생일일지 맞아 얘네들은 진짜 매일매일이 생일이지 엄마들 모여서 다녀도 애들이 생일일지 나를 코치하고 있는거야 야 이제 나올거 같다 재밌었어? 응 너 엄마 딸로 태어나서 다행인줄 알아 그치? 엄마 딸로 태어나서 다행인줄 알아 준서야 나는 꼬박 안하지 아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전차 때문에 또 와서 하는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도 다행인줄 다행인줄 그래도 하지말든지 제가 이제 쟤 남았어 내가 쟤만 틀면 돼 어 태어만 틀면 된다 3시에 만나서 이제 10시여 어 다 먹었어 헬로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거야 ㅎㅎ